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단발머리 하고싶으시대 있잖아요. 네. 앞머리는 굉장히 쇼트한 뱅을 원하시더라구요.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해서 좀 짧은 단발선에서 얼굴선은 턱선까지 단발 아 기선까지? 너무 짧지 않겠어요? 예쁘게 해주세요. 네. 제가 알아서 기장은 턱선까지는 너무 짧고싶을 것 같아요. 최대한 이쪽에서 왔다갔다 해드릴께요. 오늘 쇼커트 느낌은 아니고 단발을 좀 짧게 하고싶으시다고 해서 앞머리는 굉장히 뱅을 좀 짧게 굉장히 짧게 원하시더라구요. 저는 얼굴형을 봤을때는 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층이 얼굴 라인에 층을 좀 내추럴 층을 내서 좀 이렇게 가려 보일 수 있고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느낌으로 커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일단 한번에 좀 자르겠습니다. 머릿결이 너무 안좋으셔서 머릿결이 되게 안좋으세요. 앞머리를 좀 많이 내고 싶으세요? 아 수시 수시 많이 없으시네요. 네. 어디서세요? 우정구였어요. 아 우정구? 우정구에서 오신거에요? 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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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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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머리 좀 길게 자를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? 네. 영해 보인 것 때문에 그러세요? 앞머리를 짧게 하려고 하는 건? 그것도 그렇고 좀 빨리 길기 때문에 좀 묶고 자연스러워서. 핀 같은 거 안 꽂아요. 너무 짧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마음대로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잘했죠? 조금 됐죠. 이 정도면 잘했을 때? 이 정도면 잘할 것 같은데?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아무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어떠세요? 되게 좋아요.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? 목소리를 좀 크게 말해주세요. 크게 짧은 머리를 계속 할 것 같아요. 아, 평생? 네. 머리는 만족스러우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끝까지 한 정도 시간 더 걸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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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? 네. 즐거웠어요. 즐거우신 거 맞으시죠? 네. 끝까지 한 정도 시간 더 걸립니다. 끝까지 한 정도 시간 더 걸립니다. 조금 두킬게 열렸어요. 제가 좀 짧게 했어요. 저는 오늘 G 베이스를 하이한 느낌으로 형태를 좀 잡아서 얼굴이 좀 각진 얼굴이신데 굳이 앞머리를 좀 짧게 원하시고 이거보다 더 짧게 원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 정도에서 약간 레이어드 살짝 있는 단발 스타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. 오늘 괜찮으세요? 네. 오늘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.